선생님 어디서 샀어요? 이막동 정규 뷰티에요 아 그러세요? 온리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님 지지한다? 어 지지 미생리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델료는 아시죠? 세평거? 네 알겠습니다 아 세평 세평만 돼서 열폐라도 찍었죠 계양구에 그런데 원희룡이 나왔어요 나 오늘 줄래피스 아 뭐야 갑자기 짜증나 진짜 아 이름만 얘기해도 짜증납니까? 당연하죠 둘이 닮은 애들끼리 다니더만 아 그렇습니다 천수 어디갔어 천수 원희룡이 보이면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예 어허허 어허허